여유가 이 색깔로 진짜 아름다운 색깔이지 안녕하세요 정미화과 인사합니다 여유가 진짜 잘 나왔네요 이쁘게 나왔죠 우리 섬진강 호편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도답니다 진짜 아름답네요 여기서 또 한 잔이 있는 것 같네요 긴거 아닌가 무릎뿌려서 보여드릴게요 반질반질순마가 잘됐네요 조금만 해도 솜마가 너무 잘돼갖고 이쁘네 반질반질이 몇개 줬어 보여요 이것도 또 하나 있구만 바글바글 했구만 오늘 또 물을 뿌려갖고 보여드릴게요 호피가 맞죠 아다아무니 조금만이 잘나왔습니다 호피가 또 한 잔 숨어갖고 있네요 물 뿌려갖고 또 보여드릴게요 아따 이쁘다 아따 이쁘다 색깔이 이쁘네요 잘 나왔죠 이 섬정강에는 이렇게 솜마가 너무 잘돼갖고 호피가 그냥 호화 찬란하네요 호화 찬란해 너무 아름답네요 호피가 하나 있는데 긴거 아닌가 조금 보이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번 파갖고 보여줄게요 죽었다 살갔다 파갖고 보니께 호피가 아니네요 돌이 이렇게 생겨있네요 돌이 이렇게 생겨있네요 요거는 꽃들이 이쁘게 무늬를 띄고 있네요 조그마한 꽃들이 아름답지요 조그마한 꽃들이 아름답지요 또 여군방이를 사사 또 탐석을 해 볼게요 그러면 꼭 또 나온답니다 지금 뺑뺑 돌고 되겠더만 지금 4개 차 참석을 했답니다 간다 간다 잘 보고 되기면 꼭 그렇게 머이 갖고 있답니다 여군방에 여군방에는 또 열받고를 돌았더만요 또 한 점이 보이네요 아이고 진짜 재수가 좋은가봐요 한 점 또 물을 뿌리갖고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또 나오고마요 아따 진짜 오늘 재수가 좋네요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이거 보이죠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휴 수마가 잘 돼갖고 진짜 좋네요 이것도 한번 물을 대충 뿌려볼까요 수마가 잘 됐네요 수마가 잘 되었네요 요리라는거 진짜 저만 가라 그네 요리하라고 우리 설날맛이요 오늘 탐석이 하기가 싫은거야 여기서 깨가는걸 하나 탐석 해갖고 이쁘다고 이쁘다고 절을 주네요 이런것은요 호줌이 요코댕이면 행운이 찾아온답니다 이 돌은 오석인데요 오석이 지대문이 잘나왔네요 탁같이 생겼죠 진짜 이쁘게 잘나왔네요 제가 또 한자벌 보내드릴께요 진짜 아름답고 잘나왔는데 한쪽이 좀 깨졌네요 깨져갖고 좀 그 훈민에는 잘나왔는지 갖다가 너무 아깝네요 돌은요 희연하게 생긴 돌이 있네요 돌이 희연하게 생겼죠 돌이 희연하게 생겼죠 돌도 사람 얼굴처럼 여러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갖고 있군요 아름다운 호피가 이렇게 우리 섬생강이가 많이 있네요 순창호피 전망가라 하네요 너무 잘생겨갖고 이쁘고 그림도 잘나오고 진짜 좋네요 이쁘죠 이쁘죠 진짜 이쁘네요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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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탐색을 못하고요 이쁜 돌을 이 떡잎이 몇쯤 탐색을 했답니다 문을 뿌리갖고 보여 드릴게요 이제 돌이 노랑 황금색깔 돌에 성같은 짭이 있네요 경외에도анием 키고 도래가 진짜 아름답게 집이 벽혀있네요 이 돌은 또 변화가 나와서 이렇게 또 물 뿌리갖고 보여드릴게요 돌도 오석이 좀 무늬가 좀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좀 또 보여드립니다 이거 괜찮죠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진짜 잘 나왔죠? 너무 이쁘다 호피가 구들구들나고 꽤 재밌네요 이것은 호피가 아니고요 동물 형상을 띄고 있는 돌인데 아담은 이뻐서 제가 또 이렇게 또 탐사를 했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잘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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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